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따란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마인크래프트 한 칸 살아남기 한 번 해보는 시간을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크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나의 비범함을 살려서 한 칸 살아남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조회수를 쭉쭉 빨아먹어 볼게요 아 뭐야 이거 떨어지네? 괜찮아 다시 태어남 어 뭐야 이거 왜 있음 이거 원래 있는 거야 이거 하면 이제 뭐 생기는 거임?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늘리는 거였나? 맞죠 나 그래도 조금은 할 줄 알아 멍청한 놈은 아니야 나 이거 어? 잠깐 봤어 본 적 있어 아예 안 본 적 없는 사람 아니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알았어? 내가 20분인가 봤어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니까 시파스 뭔 뜻인지 해석해줄 사람 10개 페이즈 무슨 디펜스 게임이야? 플레이스 블러그 오케이 정확하게 이해했고 올라와면 존네 까보자 3평이야 3평 이건 뭐냐 호박? 오오오 호박 맨 오우 씨앗 아우 돼지 헬론 아니야 이새끼야 나중에 여기 뭐 좀비 나오고 그런댐에 그냥 갑자기 좀비 나오진 않죠? 그냥 먹으면 안 돼? 마음에 안 드는데 생긴게 하긴 근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족쳤으면은 우리 엄마도 고마워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족쳐서 뭐야 소면 다야? 아이씨 잉잉잉잉잉잉 크아 이제 원룸 좀 넓어졌다 아 비켜봐 이 돼지야 야 너도 비켜 들어가 들어가 야 먹는다 너 너 먹는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애? 어이 들어가 들어가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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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으아악 오이씨 날아간 중 보지마 보지마 그렇지 귀찮으신가마 귀찮게 계속 어 오지마 먹어 먹어 으아악 여기가 아냐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모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철은 언제 나와요? 아니 돌도 안나오고 돌이 되게 중요한가 보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이게 살쪘어 들어가 멀롬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됐다 BenedGE 아 내 방금 넣었단 말이야 들어가세요 아 Patrick 들어가세요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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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요 아이 멸 sortdat 아 뜬 lle 비키라고 비키라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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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지마 미안해 비켜 아니 했는데 귀찮다고 아 이것도 다 비켜 그냥 아우 이것은 하느님의 기적 극대화 될만하긴 해 눈떠보니 갑자기 한칸블럭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야 막 근처가 흑여야지 잘 자라난답니다 정말 알고싶었던 정보 야 안되겠다 비켜봐 울타리 만들어야겠다 나를 가둘거야 비켜라구 비켜라구 오지마 오지마 여기 내자리야 알았어 여기 오지마 내자리야 어 됐다 너희들을 모두 가다놨다 내가 쟤네들 왕따시키는거이 자가격리 여기 들어갑니다 아아아아악 진짜 진짜 보고있어 거기서 하차짓나 얌 얌 일단 이거 넣고 제작돼 이거 뭐임? 업그레이딩? 어? 좀비나옹 에 에 안 떨어져 임마 발에 지금 적착제 붙여놨거든 니가 뭐랄아 떨어지면 유튜브각이라고? 크 내가 무서울 줄 알아? 아우 할렐루야 나는 3초후에 부활한다고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진짜 개대충 심어놨네 하흫흫흫흫흫 어떤 놈인진 몰라도 개대충 심어놨네 자리 농사지으라고 물양동해준거라구? 아니 이 unbedingt 여자 났어 야 당근먹고싶지 어 에 이 도 니가 잘못한거 미리까요? 그리고 ağ울 장안 개 같은 놈 아 이 돈 같은 놈 어 드디어 돌이 나온다 돌이 좋아 난 돌이 좋아 돌이 좋아 나무 이제 안줘? 저건 언제 자람? 붙으면 안 자란다고? 아 진짜? 주는데요? 이거 안 준대매 주잖아 아니 뭐야 난 너 안 때렸어 내가 안 죽였어 나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음 아 지금 평화로움이라서 몬스터 안 나오? 아 다행이다 안 나와 재밌지 개자식아 아니 어떻게 몬스터가 나오는데 어떻게 재밌음 야 너 잠자는데 강도가 칼로 찔러 죽일지도 모른다 하면 인생이 재밌음? 오 꽤 넓어졌어 드디어 자라났구나 리피컬티 하드 쳐주세요 리피컬티 하드 쳐주세요 아 진짜예요? 네 알았어요 됐죠? 응 유진 안 안 한다고 했어 개자식아 천원에 뭘 하는거임 아이씨 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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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인가 저 깜짝 놀랐네 밤에는 밤에만 날 때리는 거미다 아 귀여워 야 비켜봐 아 흙 흙이 너무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분간 안 나오겠지 이러면은 일단 배고프니까 닭고기 지금 이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닭고기 내가 닭을 아까 보자마자 빡쳐가지고 족쳐놔가지고 구워졌나? 아 알락시킨 파앜 코어악 어 참 맛있구만 소압해서 소고기 먹어 주세요 밀이 아직 안 나왔어 그래야지 내가 앞에서 좀 사이코패스마냥 먹을 수 있는 아니 밀 같은 거 어디 갔냐? 밀은 언제 나옴? 그냥 애들이랑 같이 살자 귀찮은데 이런 동물 옆에서 싫어할 것들은 버려 안녕 이런 걸 보니까 미련이 생기는 거야 계속 미련이 생기는 거 버려 우린 동물을 사랑합시다 동물은 우리의 먹이니까요 야 미 여긴 야생이야 이 새끼야 난 가축으로 안 봐 사냥감으로 보지 알았어? 위가 너무 어두워요 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니까요 나 잠깐만 아니 왜 떨어졌어 잠깐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 없다고 그럴 리 없잖아 꿈이지 꿈이 꿈이다 어? 우린 여기서 행복할 수 없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린 행복할 수 없다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편안하게 해줄게 지금 편안하게 해준다고 어디갔어 니가 마지막 쏘애야 아 아잉 죽었네 거기서는 행복하길 크리퍼 나올 때까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캐 볼까 크리퍼 나와봐 죽으면 그만이야 여자친구 왔다 아 마크다 아 얘 이름 뭐야 버섯소 오오오오 너무 야한데 이름이 아 ㅋ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버섯소 아님 죽었어 안돼 안돼 이미 이 인생은 망했어 수프 만들어서 수프를 잘 먹으면 되잖아 이미 인생 망했다고 여기에 왜 동물이 없는 줄 알아? 아이씨 버릇소리 어차피 이번 인생은 망했으니까 뭐 인생 망했다고? 환생하면 그만이야 안녕 다음엔 더 더 완벽한 삶을 살아보겠어 아니 지금 노력할 생각은 안하고 노력할 생각 흑수사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 다음에는 풍족한 땅에서 태어나길